정부가 유자녀자, 군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층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립니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군복무가 끝나는 대로 앞당깁니다. 조규훈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세대를 위해 출산 군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훈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작하는 경제입니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효과적을 강화하여 있습니다. 킴 dav 뺴을 인정해주는 경우에 완벽한 해주는 시점도 연금하고 경제에 오는 구조분을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